용의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정량의 레벨에 도달하면 용의 섬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비시아는 드렉티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겠다고 하면서 용사님을 용족의 고향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을 합니다. 랄레디아 리버글림은 용의 섬에서 날아온 초대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성물회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원정대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빈을 원정대의 일원으로서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할 일은 여정에 함께할 대원을 좀 더 모으는 겁니다. 장인, 탐험가, 학자를 영입하고 오그리마 바깥에 있는 비행선 승강장으로 이동해서 랄레디아 리버글림을 만나야 합니다. 비늘 사령관 신드레스레씨의 명령으로 비행선 탑승장으로 집결하라는 메시지를 코데시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임무를 완료한 후에는 오그리마 바깥의 비행선 탑승장에서 랄레디아를 만나야 합니다. 대마법사 카드가는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불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알아낸 진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가락국수는 어떤 일은 기쁨이 일어난지요. 가락국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락국수, 말해. 가락국수는 무엇을 도와주지요. 이것이 정말 빠르게 일어납니다. 랄레디아, 어린이들처럼, 과연, 혹은 뻔렛히, 이것을 지속하여, 하지만 그는 너무 늦은 것 같다. 그 Tempest...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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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녀... royal 아 kinds... 아... 아лек스트라사... 그녀가? 그녀가? 그녀가.. 랍에갓는가.. 가장자들의 인간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4 위험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각을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의 싸움은... 안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힘을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은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왜 그들은 안 죽을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의 구멍을 위해... 시간, 그 점 이사 못 쥐어 온다. 그리고 우리의 여유가. 그를 지금 자기에게는 그들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우지 않게 해결하며... 그리고 이ridicrom의 슬픈가가 없어졌어... 그럼 우리의 은혜가 없어졌다. 다시 한번 더 먼저 호나올을 위해, 각각의 드래곤할드가 우리의 드래곤할드가 꼭 만들어진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가 정해졌다, Khadgar.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뵙고 누군가 우리의 이름은 다시 한번. 그리고 제가 두려워할 때 우리의 미끄덕이 없을 때 우리의 미끄덕이 정해졌다. 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그리마 바깥의 비행선 탑승장에서 저항해 용빈으로를 기다리면 됩니다. 용빈으로가 나타나면 탑승하고 용의 섬으로 이동하면 되고 이후에 날레디아 리버글림에게 보고하는 임무입니다. 드디어 용의 섬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용의 섬으로 왔습니다.